오! 꺼졌어! 버리고 어 버렸나 버렸나? 저거 뭐야? 무슨 외투야 저거? 아... 어! 가자! 깜짝! 뱀이다! 오! 뱀이야! 곱새 설마? 나 아이템 별로 없는데? 나 얻었어요 저거 얻었고 그냥 갈까? 잡아야되나? 친구들 독 써야되나? 지금 독 뽑아지? 잡고 싶긴 한데 나 봐줄게 나 나중에 보자 아 바로 앞에 또 개있는데 어? 없어 사라졌어 대박 들어가 아 아 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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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치 누른다고? 얘 북쪽 북쪽엔.. 뭐야? 어 여기다 아 강아지 바꾸는구나 S로 하자 아 이..이네 여기를 할까? 어 저 눈이 하나 없다 쟤 일단 강아지를 봐야겠어 준비 없죠? 어 이것도 있다 파란색도 있네 어 이게 뭐지? 어딜 보게 해야 되지? 일단 이렇게 아 강아지 마주보기가 있다 그럼 S 아 2다 강아지를 마주보기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아 W 마주보기야 마주보기 아 이게 뭐가 지지? 아 있다 있다 강아지 마주보니까 지금 문이 열릴거야 아니요 이게 뭐야? 파란색 눈의 속상에 글이 적겠다 파멸의 임종 빨간색 어 보복의 절규 욕망을 채울 때 문이 열리리 욕망이 뭐야? 빨간 눈은 보복이고 보복의 절규고 파란 눈은 파멸의 임종 어 잠깐만 파멸의 임종? 문서에 문서에 아닌데 스타드 설명서 아니고 버려진 메모인가? 저재책을 볼까? 저재책을 한번 보자 저재책에게 네 가지 가면 이것도 아니고 트레이버의 수기 내가 뭘 안 봤지? 어 여기 뭐 있다 북쪽 아 이거구나 파멸이 북쪽이었고 파멸 북쪽 서복 파북 서복 됐다 자 됐어 그 다음에 서쪽 하나 둘 셋 그렇지 됐다 열렸다 열렸어요 아 역시 꼼꼼하게 읽어야 돼 하나 놓치면은 퍼즐을 못 풀어요 자 저긴 과연 어떤 좀비가 있을지 당연히 좀비는 없고 어 여기 문 열려있네 저기 오 어 공격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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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하네 자 좀만 더 지금 얼마 없죠 아 맞죠 어 총알 없다 아 저거 쓰기 아까운데 산탄총 빨리 코하자 어 코맨이다 홉이다 세로 선 두줄 십자형 가로선 세줄 십자 둘 가로선 셋 가로 셋 십자 아잘잘 수선 뭐지? 응 어 볼게요 자 세로 십자 세로 십자 가로 오케이 저 암호인거 같고 땅에서 바람이 불 때 하늘에서 별칫이 빈나리니 땅에서 바람이 불고 하늘에 별칫이 빛난다 별이 빛난다고 해외 나 발카차 여기 공료땅은 죽는다 으으앗 어허 어허 오오 뭐야 뭐야 나 이소리 처음 들어봐 아 지도 몸에만 있나보다 허브 있는데 뭘까? 조심조심할껴 뭐 없는데? 끝이야? 어? 어 나 무서워 나 어떡해 조심이니까 아 소리를 줄이자 나 깐졸려니까 쟤 약하단 말이야 지금 나 좀비같은거 없구 나 좀비같은거 없구 쓰읍 다행이다 내가 이산소리 들어왔는데? 나만 들은거 아니잖아 아 저게 뭐 있나보다 지금 아 쓰읍 없는데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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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없다 어 없다 있던거 같은데 아무네 여긴가 아무것도 없다 일어나도 없다 어휴 어휴 무서워라 이제 체력 체력 회복 가자 체력 회복 아무소 딴거 치소 무섭네요 아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요 나도 갑니다 꿀꺽 없다 없다 나 올라갈게요 어 지도네 저 이제 지도를 얻었으니까 다 볼 수 있네 와 근데 꽤 넓다 정원이 음 여기 저장하는 곳 나 저장할게 저장 저장이 먼저 어 뭐야 뭐야 이거 무사지라고 어느 가족의 사진 패밀리 픽처 그리고 노트도 있네요 엄마 하나 붙였다 엄마 둘 붙였다 아빠 하나 붙였고 엄마 둘 붙였고 안은 또 빨가고 끈적끈적 하야고 딱딱 어 이거 아냐 이거 무슨 뜻이지 아빠 하나 붙였고 엄마 둘 붙였고 어떻게 이렇게 붙여 그 다음에 안은 빨갛고 하고 보니까 피같고 피같애 빨갛고 끈적끈적 거리는건 하얗고 딱딱한거는 뼈고 아빠 모르고 엄마 오늘 찾았다구요 찾았대요 뭐야 엄마를 붙였다니 엄마가 안움직인대요 비명을 질렀고 뭐야 이게 무슨얘기지 어 어 저거 뭐야 빠져빠져버린거야 아 저거 돌려야 된다 크랭크 요거네 찾았다 찾았다 어 뭐야 일단 갑니다 이제 뭐가 들어왔거든요 어 깜짝아 오 오 깜짝아 뭐야 사람은 아니었어 사람은 아니었는데 뭐지 오 사람 아니야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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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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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책임가 다 챙겼으니까 나가자 안녕히 계세요 저 갑니다 같이 보지 않기를 다행히 늘려써 당일까 뭐야뭐야뭐야뭐 다시 되돌아왔네 백 네 아까 좀비 소리가 들렀는데 좀비가 있다는건데 멈칫 잠깐만 잠깐 이게 지금 좀비 소리거든요? 여기로 하는거 아닌거 같은데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로 가서 내려가야돼 좀비 없는데? 어 커졌다 좀비다 좀비다 오 좀비다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침미 떴어 처치하고 싶지만 난 봐줄게 난 오늘 살생을 하고 싶지 않아 아 네 예상으로는 요거 돌리면 물 빠진다 자 크림그 사용하면 물이 빠지겠지? 자 여러분들 예상이 빠졌죠 물이 빠지고 길이 있을텐데 그 화질 왜이래 오오 물 쫙 빠졌어 폭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대요 어 이거 이거 꽂아놓고 오지 왜 왜 들고 오지 이상은 튀어나올거 같애 안 나온다 됐어 좋아 준비 없지 음 왜 불안이야 이게 뭐야? 엘리베이터야? 야 이런데 엘리베이터가 있어 와 아 또 까마귀 또 나한테 공격하는거야? 다 피해주지 느리군 어 저 뭐야 물 쪽에서 투명한 생물이 꿈틀거리고 있다 벌레다 벌레 지금 빠져빠져버리거든 하나가 지금 빠져빠져버리거든 하나가 일단 문을 열고 어? 여기 뭐야? 아 또 길이 하나 더 있네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일단은 어 저건 말고 다른 곳 없어? 오오 뱁니다 뱁니다 오 뱁니다 어? 어? 집이네 여긴 집이지? 어? 파랗지 엄청 많네 여기 살충제 아 여기도 어디야 여기는 열려있고 어 또 이상한데 왔어 어? 타자기나 아이템상자다 배터리팩 요거는 호신용 으음 여기 뭐 없다 오 깜짝아 오 깜짝아 뭐야? 오 지금 뭐야 오 깜짝 놀랐어 또 공격하는거 아냐? 아 아 이 상자 우와 깜짝 놀랐네 아 오 오 찢고망이 여기 있구나 엇 있다 아 깜짝 놀랐네 잠깐만 야 여기도 무서운데 저기 먼저 갈게요 여길 못 있겠다 저기 아까 문에다 있었으니까 저쪽으로 어우 저기잖아 내 체력 체력 조심이야 뭐 했다고 벌써 조심이야 오 오 뭐야 산단총 뭐야 빨간채 여긴 빨간채 오 뭐야 24 563 23456 23456 23456 오 잠깐만요 이거 색 색깔 색을 외워두자 파 빨 보 노 초 파 빨 보너 초 파 빨 보너 오 오 많다 조합시키고 저거 뭐야 산산이 있네 저것도 불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램프에 아쉽게 불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 불 붙여야 될 것 같고 너 여기서 독백을 줄 알았잖아 내가 뻔하지 생긴건 무서운데 생긴건 징그러운데 쉽다 여기 잠겼죠 조심조심 자 이제 여기로 가면 되는거지 자 이제 여기로 가면 되는거지 으 없다 스타 어 스타즈다 스타즈 어 빠짜빠짜버리네 저거 뭐지 1002호 101혜래 2호 와 넓다 여기도 저기 잠겼고 저기 두개 가자 어 공들렸다 거대한 팔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뭐야 왜 어 뭐야 거래한 적이 없다고 누구지 스타즈를 말살해야 돼 뭐야 누구지 누구지 오 쟤 못가는거잖아 어집 가시는데 아 들어가 왜 안들어갔어 질 베리 베리 오 니들어 에이 언제가 살코 그러고 말은 나쁜 일 말은 자신이 무슨 말 같이 써줘 쿨한데? 자 이제 여기 뭐 갔나 볼까요? 어 옆에 공간에 더 있네 여기 뭐가 있지? 뭐 없네? 어 빠짝빠짝 열쇠 어 깜짝 빠져 죽었니? 내가 왜 안죽었어 아까 머리 날린건가? 일단 쳤지 어 책이다 아 식물 사이 보고서 4일이 지났고 42에 있는 식물 좀 어 내가 예전에 죽였던 그 식물인가? 이상 식물 있었는데 맞는 것 같긴 하다 지하 음 음 아 아 아 아 아까 내 목을 감은 식물이네 어 피를 바라먹는다고? 오 오 모두 문에 걸쳐 놓는데요 거대한 꽃잎이 열릴 때 숨겨진 부분이 음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 어 어 헨리사타 어 어 어 어 어 새로운 곳이다 아 이런 곳 있었어 아 숨겨진 기계 있네 그게 있네 가볼까 가볼까 아니요 좀 이따 갈거에요 가자 갈까 열시점 열시야 뭐죠 열시 열시야 어땠지 서요? 조사? 101원에